안녕하세요. 저희는 송파불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1인당 최대 경비는 99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틀트립에서 여행 설계 부탁드려요. 안녕. 우리는 속초로 2개 지고자. 네덜란드에 오신걸. 탈령합니다. 저게 기대했습니다. 자, 우린을 향한 한정 단의 선택은. 변이! 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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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키! 여행도 전쟁이다 배틀트리! 높은 점수 받았죠 이번 주에 걱정인데요 우리 소미양 같은 경우는 벌써 넘어왔어요 카스테라에는 다 넘어오셨어요 소미야 카스테라 사준다니까 안 넘어왔어요 진짜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공성화 평가를 위해서 환장단 여러분도 와주셨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제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고 그다음에 경비는 99만원 밖에 없다 100만원이 안 돼요 100만원이 안 돼요 99만원 이거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두 분을 떠난 거 같아요 개인당 99가 아니라 둘이 개인당 99만원 그죠? 홈쇼핑 느낌도 나고 그럼 기대돼요 별기 형이 형 언니들한테 여행 떠나기 전에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팀 이름은 뭐예요? 저희는 위커상로라는 팀 이름인데요 네? 위커상로 위커상로 네 되게 중국어 같죠 그러니까 중국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줄임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커플의 상하이로맨스 상하이로맨스 와 대박 로맨스는 보통 그렇죠 남녀간의 로맨스인데 남녀간의 로맨스인데 저희의 로맨스가 아니라 저와 상하이의 로맨스입니다 아 상하이 되게 로맨틱한 도시예요 그래서 또 뭔가 그 어린 언니들한테 좀 약간 좋은 기억이 남고 싶어서 아 난 저게 한 말 줄인 줄 알았어 위가 커야 상하이 음식을 아 중국음식 정말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일식 뭐 양식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중국음식인데 그렇죠? 저는 진짜 상하이 가서 육기 했어요 하루에 육기 세 끼가 아니에요 육기 진짜 진짜 상하이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진짜 먹으러 상하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음식 정말 기대됩니다 좋아요 네 당연히 먹었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샤브샤브 샤브샤브 빨리 갑시다 상하이로 한번 떠나보는데 위커상로 위커상로 어떤 여행을 다녀가실지 궁금한데요 중국 상하이로 함께 되는 거지? 네 네 중국어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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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가 있는데 아 신기하다 우리 우리 님이야 아 그래? 우리 님 잘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친자매 같아요 왜냐면 같은 방을 쓰고 있고 그래서 네 가까운데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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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갈까? 중국인데요 대한민국 아 맞아 또 저희가 성도에 갔었을 때 어떤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아 이건 상하이가 맛있지 이건 상하이가 더 맛있지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상하이는 뭐지 상하이는 뭐지 상하이는 뭐지 해가지고 상하이는 가보고 싶어요 네 저도 사짐으로 상하이 형을 가고 싶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한국어를 진짜 한국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캐스팅 돼가지고 예쁘고 예뻐하고 저도 사짐으로 상하이 형을 가고 싶어요 아 영화 영화는 이미 미리로네 아 여기 괜찮아요 아 아래는 좋아 좋아 두 테니까 시작 아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우리 도착해서 시내로 가는 시간도 있고 첫 비행기 타자 사하이 그 뭐라 그러지 당장 첫 비행기 타자 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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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비행기 타고 나서 우리 아침을 아니 아침 먹기에는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줌만 먹으면 되지 중독게 너무 맛있어요 애교타는 제가 감자튀김 감자튀김도 이렇게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네 되게 잘 먹죠 그래요 좋아요 딱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쵸 이거 왔다 갔다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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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자꾸 상하이 형은 치킨이 생각났지 소라고 저 개구리 뒷다리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저희 여행 가지 말고 저희가 도망가거든요 살펴야 알록달록하네 오 이거 중국티로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 중국티로 되어 있는 거구나 뭐야 이거 아 얼마 남았는데 어 어 야 어 어 어 아 귀여워 이거 켜져 있는 건가요? 안녕 안녕 어 이거 저희 의료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한 게 안녕 안녕 어우 페리엑하게 짰네 어 진짜 페리엑하네 어 샤오룡방 나오네요 롱샤 생각할 때 먹거리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 그럼 중국인데 중국은 진짜 먹거리는 진짜 최고인 거 같아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행기 값도 어 72만 원 남았어요 비행기 값은 조금 더 비싸죠 네 여기 1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살뜰하게 살뜰하게 한번 이게 넘은 효과도 하겠습니다 어 72만 원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소핑 언니를 위해 우리 안녕 안녕 파이팅 저의 고향 중국 같습니다 비행기 값은 1시간 40분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하지? 우리는 기차를 보니까 아 그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샤오룡방으로 먹으러 가요 새벽 막 3, 4시까지 연습하고 그러면 배고프잖아요 또 마치 저 연습실 옆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편의점에 만약 그 샤오룡방으로 파와요 샤오룡방 소령포 그 약간 안에 이렇게 국물 들어있는 만두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만두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그 그 맛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막 그게 한 집이 샤오룡방 사실 숟가락에다가 한국에서 만두라고 찢어서 국물 마시고 근데 이거 입에 넣으면 진짜 큰일 나요 너무 뜨거워 뜨거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나 뭔지 모르겠네 샤오룡방 진짜 중국 상하이 샤오룡방은 특징 특징이 아주 그냥 엄청 안에 육주 안으로 그냥 들어와 있고 되게 맛있어요 샤오룡방은 조선도 더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그라 controllers 빗 автом 50원으로 50원인데 50원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권을 우리 치켓스 보여주면 할인해서 40원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한 번 갔을 때는 근데 언니는 한국어를 보여주면 언니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걸 같아요 그래 그럼 이런 ktoś은 깜어두지마 3rd 당일 티켓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알고 알아봐서 갔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왜, 왜 그러지? 여러분, 지하철도 검색을 해요. 지하철도 검색을 해요. 마트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안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네요. 네. 이거 봐, 찍어봐. 이거야, 바로. 자기 우산. 이거에 대해서 아는데, 학교에서 봤는데, 기차가 자석과 자선으로 아주 강한 자선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포즈를 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빨리 간다. 사실 이렇게 300kg 넘어요. 대박이다. 일반 기차는 이거 한 10분? 10분 간대. 와, 너무 좋다. 뭔가 날개 안 달려오는 비행기 같아요. 1시간 거리는 8분만에 간대요. 300kg면. 진짜 8분 걸렸네요. 저희는 2시간 안에 걸렸어요. 32kg로 8분. 들으셨죠? 와, 여기 드디어 뭔가 중국스럽네요. 중국이야. 우리나라에서 중국 화면 소개할 때 항상 나오면 BGM이죠. 따라, 말아봐. 왜 왔으면 그래요. 알람에 와.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난샹 마을이래, 난샹. 여기가 좀 샤롱밥이 있네. 샤롱밥. 샤롱밥. 내가 알지? 내가 오고 싶어. 아, 이거네.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런 거 우리 할머니 집 좋아해.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네. 그런 거 그런 손으로 왔단 말이야. 와, 냄새 대박. 배경언니. 여름이 더 더욱 빛. 리메요시마. 리메시. 와. 쑥 같은 거였어요. 쑥도. 그죠? 쑥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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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절편을 튀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특이하네요. 김 냄새도 나고 막. 한 개 주세요. 끼워 이가. 응. 사면. 500원. 여러분, 500원입니다. 저렴하네요.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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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떡볶이 많은 과자 있는데. 옛날 과자. 김 교체 있는 과자 맛나요? 딱 그거야. 딱 그거야. 맛있어. 저거 하나 샀어? 응. 하나 샀어? 아끈다고? 네, 저희 되게 처음 저거 소심했어요. 아유, 저런 건 아끼지 마세요. 야, 여기야 맞는 것 같아. 누구야, 무슨 성이야, 성? 야, 맞아, 맞아. 여기야.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130년 됐대. 이, 이 샹롬바오 하는 집. 130년. 어, 샹롬바오에 원조집 가나요? 네, 저희 진짜 오랫동안 찾았거든요. 아, 원조 중요하죠, 또. 놀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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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요. 이거 보세요. 무슨, 만두집이 저런 입구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 이게 지금 만두집 입구예요? 네. 이게 뭐예요?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빨간색 있죠? 아, 그거. 중국 세계 금메달도 받았대. 아, 이거, 만두로? 어. 우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냥 식당이에요. 오마이갓. 아, 떨려. 떨려, 떨려. 떨려. 원조라고 하니까 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배고파. 맛있지가. 아, 또 먹고 싶네. 아, 미치겠다. 아, 저거야, 저거야.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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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고 있는 건 너무 뜨거워. 자, 드디어 우리 원조집 왔어. 그러면 우리 어디 한번 시켜볼까? 네. 네, 저거. 부모님, 바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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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6줍 기대할게. 언니가 계속 6줍, 6줍 얘기해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기대가. 몇 리터 나오는지 궁금해. 와우. 이게 그냥 여기. 어리지나? 그 메달. 그런데. 맞잖아. 이게 승부모지 난샤암샤암 난샤암샤암 이거 그림 다 써져 있어요 이거는 꽃게 중국 가서 못 시키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는 메뉴판이 거의 다 있어서 네 맞아요 다 놓칠 수가 엄청 오래 엄청 어렵게 왔으니까 다 해변 시켜보자 다 시켰어 다 시켰어? 잘했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나온 거 같아 나온 거 같아 우린 골! 우린 골! 우린 골! 너무너무 찬스 이건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조개 조개 오케이 오케이 조개살 새우 새우? 새우 이거는 게살 윤여식이 넘어간 거 같은데 벌써 넘어갔는데요? 음식이 진짜 맛있게 먹어요 저는 진짜 중국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너무 맛있죠 저렴하고 향싱이 같은 거 되게 다 좋아해요 향차입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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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간장 여기 여기만 나오는 식초래요 그런 거 같아요 한국 가면 고기집에서 자기만의 특제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처럼 여기만의 특제소스인 거 같아요 근데 이게 팁이 있어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그렇지 아 그렇지 잘 섞여 20초랑 이렇게 지금 10초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특이하다 근데 봐봐 이게 덜렁거리는 게 어머 대박 그래 먹자 그래 그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육즙이에요 육즙 진짜 어떡해? 이거 그냥 일반 먹어볼래 어 그래서 육즙을 먹어 자 리액션 나옵니다 리액션 자 리액션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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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즙 이거 식초 딱 찍어먹어? 응 저게 식초 한국에서 없는 식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초처럼 되게 시큼한 게 아니라 약간 흑식초인데 네 갈색깔 네 식큼달달한 네 식초가 되게 신기해요 밖에 빵 같은 거 빵 뭐라고 빵 찐빵 느낌 응 찐빵 찐빵 느낌 오 맛있어 맛있어? 저 몇 판냥 먹었어요? 아 그 다 먹었어요 네 팔 시켰는데 네 네 팔 먹었어요? 저희는 사실 우리 몸무게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린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먹죠 네 눈에서 육즙이 이렇게 주면 눈에서 육즙이 이렇게 주면 그럼요 새우가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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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우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돼 자 자 이게 엄청 만들 때 엄청 신경을 쓴 거 같아요 이거 봐봐 이게 왜냐면 다른 고기가 새우랑 딱 붙어있어요 엄청 쫀득하게 붙어있어 역시 이게 원조가 다른 거 같아 다른 때는 진짜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게 살이 이렇게 쫙 붙어있는 게 아니라 팍팍팍 이렇게 써져진단 말이야 이거 먹고 나 깜짝 놀랐어 이게 조개거든 조개살 저거 맛있겠다 조개살인데 조개살이 저거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막 있어가지고 오독 오독 씹히는 게 중간에 너무 맛있다 음 내가 약간 진한 맛을 좋아하는 거 같아 좀 진한 맛이야 응 원조 집이 다르지 이렇게 살면서 처음 먹어봐요 원조는 음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차례랑은 정말 다른데 차례 같은 게 차례 같은 게 차가 되어있는 거 같아 아 그게 장신여정 약간 비린맛이랑 좀 바다의 냄새가 없어가지고 묶여서 편한 것도 있는 거 같아 아 언니 샤오롱바오가 아까 메뉴판 보니까 어 이거 한 판에 5,000원밖에 안 해 5,000원대 5,000원대야 내 사시켜도 2만원이에요 정말 싼 거예요 진짜 싼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다 응 역시 뭔가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거 같아 응 원조 맥 어 그래 내가 그 뜻이야 너무 멋있다 사막이 오면은 꼭 드셔보세요 원조 집으로 가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상에 갔었는데 저기를 못 간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오래 찾았어요 아 저기로 가야되네 네 시시해 시시해 아 이상했어 해가쁘다 정말 싸네 아 우리 목걸이 이제 우리 가격이 없어지지 여러분 2만원 2만원 쓴 거잖아요 2만원 이제 69만 5천 6백 30분 나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 네 저희 진짜 아껴 썼어 우리 진짜 많이 남았어 좀 더 과감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어디로 가래요 아 근데 너 나 지금 소화가 아까 뭔가 아직도 덜 된 느낌인데 소화 다 됐어? 나도 좀 더 아니 우리 좀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좀 돌아갈까? 어 우리 돌아가면 아 그래 나 저런 거 타고 싶었어 없네 그래 나 이거 타고 싶었어 이거 너무 데크 버스라고 해 나 여기 진짜 파리 그거 같아 여기 왜 파리 국물들이 있어 그치? 완전 옛날 유럽 쪽인 그런 국물 같은 거 엄청 많아요 막 크고 아 그래요 중국에? 어 그 화이팅 쪽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중국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죠? 네 맞아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상해에 놀러를 많이 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진짜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고시해요 생각보다 되게 외국인분들도 많았어요 신신해 얼마나 재밌을지 너무 좋겠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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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나쁘지 않아 출발은 나쁘지 않아 오우 아 재밌겠다 진짜 귀엽다 이거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장난감 같은 게 진짜 났어요 오우 아우 오우 오우 되게 좀 이국적인 분위기인 거 같아 되게 좋다 우와 나도 이거는 내생 걸어만 봤지 난 이걸 파신 적이 없겠단 말이야 우와 저거 봐 와우 이거 너무 예쁘다 도시적인 도시적인 느낌인가요? 어 굉장히 중국한테도 이런 면이 있는지 몰라서 내려가 됐죠? 이건 사진 찍어야 해요 어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예뻐 저희가 찍은 걸 왜 찍을 신문 기사 나와서 런던 같아 런던 너무 좋다 그냥 잡지네 내가 찍어준 사진이다 잡지 사진이야 얼마나 쫄겨들어 에스 쇼타임 웨이타임 웨이타임 손이 아이가 웨이타임 자 이게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와이타임이야 진짜 예쁘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에스 쇼타임 야경은 좋겠지 와우 와우 되게 야경 되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엄청 밤에 야경 엄청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 뭐 근데 지금은 동방명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저기 지금 동방명주 가야죠 안 보이는 그거를 볼 것이냐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돼 근데 근데 내가 듣기로는 세계 금융센터가 더 보는 게 이쁘다 그렇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여기도 되게 신기해서 올라가고 싶긴 해 그러니까 난 둘 다 올라가고 싶어 상회관에 딱 보이게 동방명주니까 동방명주 먼저 가고 싶죠 왠지 우와 맞아요 가서 비교라는 거야? 쟤 눈에 띄니까 그 차 타고 40분에 가는데 차 막히고 한 시간까지 건너가는데 이 밑에 해저 터널을 사용하면 5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셨어요 안에 레이드 쇼도 있고 뭐 신기한 거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야, 야, 저거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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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즐기겠다 우와, 이게 뭐야? 진짜 해주러 가는 거예요? 아, 덜어서? 앉을 데 있니? 근데 이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어항 같아, 어항 어항 우리 이제 그걸로 가 아아 어, 저 가는 거 뭐 뭐 고기 막 보이고 막 저한테 핸드같은 애랑 안녕하세요 에이드 쇼가 있고 어, 이거 킹스맨 아닙니까 킹스맨 아아 아아 킹스맨이잖아 어, 나 왜 이런데로 못 갔지? 나도 이래로 이래로 가는 저도 못 켰어요 진짜 이런 거한테 못 했어요 아 나는 진짜 사회에 그냥 겁만 할 것 같네요 진짜 생각보단 조금 빨랐어 맞아 정말 빨랐어 한 몇 분 정도 갑니까 쭉 가는 5분 밖에 안 나와요 진짜 나도 처음 봐 근데 정말 세상은 돈만 있으면 뭐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인생을 안 해 우리가 인생을 안 해 새로운 경험이야 맞아 진짜 멋있어요 렛츠고 우와 이쁘다 근데 우와 우와 어딨어 우와 우와 공반민주 지금 내 앞에 있어 눈앞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야경 공반명주 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공반민주 힘이 넘친다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달라 나가서 걔 약간 지친 느낌이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온천에 가서 5살 젊게 나온다고 해도 저 느낌은 안 나왔거든요 예 예 예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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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5살 여기가 제일 높은 데래 여기가 제일 높은 데래 여기가 제일 높은 데래 와 우리 야경이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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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이뻐요 오 저거 봐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일단 누리윤이 높은 게 제일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린 느낌이에요 진짜 야경이 너무 이뻐요 어떻게 뚫렸어? 뻥 연습 잘 맞아 아우 그럼 우리 이제 다 봤으니까 다른 거 보러 갈까? 마지막으로 딱 보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죠 그래 유기야 어 이게 200 몇 미터 아우 오우 투명 전방대 박파 대박 이게 너가 이렇게 이렇게 봐봐 와 진짜 대박이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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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최고가 여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저 바람이 왜 이렇게 불고 자연 바람이에요? 되게 뚫려있어요 위가 뚫려있어요? 위가 뚫려있어요? 우리 이제 동강문주 다 마쳤으니까 동강문주 그걸 보러 가자 렛츠고 빨리 빨리 가자 진짜 높아 대박이야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It's so good, so good, so good 같이 놀고 싶다 힐링 될 것 같아 우리 아이오아이는 한강만 나가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한강 가는 게 꿈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상하에 가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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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니다 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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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날씨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며 날씨는 우리가 그냥 보면서 해야 될 거 같아 여기는 여권 가져가면 학생 할인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쉬워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여기 비가 원래 더 좋아요 언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안개 속에 날씨 때문에 저 불러철이 된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원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날씨가 안개 때문에 안타깝다가 중국말로 뭐해요 안타깝다 타이크시라 타이크시라 가오 가오 비교를 해드리자면 날씨가 좋다면 난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싶다 어디 어디 그거보다 더 싸다 여쭤 말고 오히려 저기가 여기서 이 큰 건물들을 봤을 때 정말 와우 할 정도로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여기 아까 우리 사이 찍었던 곳이잖아 파리 쪽 그쪽은 여기가 더 가빼워 보이니까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난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서핑 언니가 와가지고 동생이랑 함께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가지 보면서 야경 체험을 하고 싶으면 동반명 들어가고 동반명 막 그런게 다 복잡한 거 다 빼고 그냥 야경만 보고 싶으면 여기가 진짜 다 나도 다 갈래 나도 나도 다 갈래 이제 우리 겸프니까 저녁 먹으러 가요 저녁 먹으러 가요 저녁 먹으러 가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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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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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 이 집은 중국에 밖에 없는 그런 애기 랍스타야? 작은 랍스타라고 그래야되나? 이름이 롱샤야 롱샤 롱샤라고 중국에만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되게 모양의 랍스타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그거 랍스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또 여름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많이 먹는 유독 많이 먹는 메뉴에요 저 소스가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납니까? 저거? 못 태어나요 한번 꼭 먹어보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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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이 너무 작아 우리 더 시킬 것 같아 우리 더 시킬 것 같아 약간 절차해서 닭발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엄마랑 맨날 많이 먹었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게 이게 딱 먹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요 이거 뜯어 이거 잡아라 이거 관랄하네 이렇게 뜯어야 돼 이렇게 뜯어 에고 아이고 거기 있네 잘 뜯는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뜯어 언니는 롱샤까지 이렇게 뜯어 그러면은 그 끝에 뜯기 부분 까보니까 약간 새우네 밑에 있는데도 어우 잘했네 이렇게 뜯겨 그리고 꼬리를 뽑아요 아까 샤롬밭 먹을 때 그 식초를 찍어서 먹는데 약간 식감은 새우 찍었어? 소스? 응 맛있지 약간 약간 향신료 맛이 나는데 중국의 그 특징처럼 엄청 강한 향신료는 아니고 중국의 향은 좀 느껴지는데 막 거부감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것만 먹었을 때는 양념이 속까지 뭐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꼬들꼬들한 새우맛? 랍스터는 모양만 랍스터 같고 맛은 새우맛 같아요 이 오이나 소스 때문에 향신료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말 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되게 싱거운 지인가 보다 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향신료 먹기 좀 거부감이 된다 하면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향을 쓰읍 쓰읍 하면서 맥주 먹고 매워요? 또 먹고 계속 그래서 껍질이 이만큼 써요 나중에 이게 저거야 저는 새우인 줄 알았어요 영화 볼 때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구나 너무 샷 이게 여름에 길거리에서 친구랑 까먹으면서 맛있는 거잖아요 처음 초보자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먹고 향신료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세게 한 번 음 음 맛있어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느낌 나거든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볶는 거 달라요 벌써 다 먹었어 이거 뭐야 얘는 딱새우 같은 걸 딱새우 같은 걸 얘는 껍질이 좀 얇아요 이거 길어 길어요 엄청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 얘 그거 같아요 트랜스포머 이렇게 뭔지 알죠 이거 이거는 이렇게 왈도 머리빼? 응 머리빼 왈도 머리를 뜯어 뜯고 나서 이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아 침새가 있구나 어 침새가 있어 이렇게 뜯어 응 뜯으면 손도 이렇게 침마 맛있었어 맛있게 어 되게 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오 이래요 이거 잘 잘하는 사람은 이래 봐봐 아 음 맛있어 주미 맛 표현 들어갑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조개살 같아요 조개살 같은데 또 엄청 부드러운 생선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짭짤름하고 맛있고 진짜 순한 것 같아요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 오버 빙 뭐 아 아, 그렇게 먹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만약에 시원한 맥주랑 먹으면 거의 표정들이 고통받는 표정들이야 진짜 맛있어 와인이랑 빵이랑 고통 한화의 그... 이것도 그렇지만 성도 4천 그런 데보다는 향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왜냐면 성도가 엄청 엄청 짜고 맵고 엄청 진한 그런 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되게 순하고 단맛을 좋아해서 선발 사람들이 맞아, 또 모르는 게 달아 중국 음식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It's good choice인 것 같아요 아니, 나 왜 사과에 가서 저런 거 한 개도 안 먹고 왔지? 결경이랑 가야 돼, 또 같이 가요 아, 결경 투어가 또 좋네 자, 미코상무 첫 꽃지방 첫 번째 꽃지방 짠짠 완벽한 마무리 오우 와우 진짜 맛있다 아, 좋다 여기 진짜 예쁘다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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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애를 이렇게 그냥 보는 게, 그죠? 아니, 처음에 떠나서 도착하자마자 그 샤오롱빠보를 먹자고 한 거는 역시 결경량 가야 돼 네, 그래서 딱 가자마자 또 시간이 마치 아침 시간이라서 사실 저는 저 너무 좋아해서 그 안에 육즙을 모아 모아서 따로 또 국으로 만들어 먹게 돼 아, 진짜요? 오우 이런 거 넘어오지 말라니까 왜 넘어와 지금 불가 아, 이 앙박이 지금 호철해요 약주를 좋아하니까 허겁 넘어오네 아,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싼 집부터 비싼 집까지 있잖아요 만두집은 그냥 보이시면 길거리 만두도 한 번 꼭 드셔보시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비싼 집에도 한 번 가보고 어 하여튼 만두는 왜 만두가 중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육즙 뜨거워 가지고 입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아, 이거 주저히 흐르셨어, 여기 막 아, 우리 소민 양은 거기 뭐 돼지고기, 새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아, 그래도 본인 입맛이 맛있었던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조개 한 번 먹고 아, 정신 나갔어요 아, 조개가 됐어요? 정신 나갔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처음 먹는 맘만 몰라서 먹었다가 막 이랬는데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흡입했어요 아, 근데 아까 그 새우 같은 거 얼마큼 먹어야지 배가 먹어요? 저쪽은 뭐 이게 이만한데 나중에 까고 나면 요만한 게 낫어요 아니, 왜냐면 얼마큼 먹어야지 배가 먹어야지 얼마큼 까서 먹어야지? 근데 그게 우리 그곳의 문화를 하는 재미잖아요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랐거든요 국경에 그 롱샤 거리를 갔는데 진짜 중국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길에 다 앉아서 이만큼 껍데기가 있고 그걸 계속 까서 얘기하면서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근데 너무 이상하게 기분 좋게 맵고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롱샤 그게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까? 어떻게 뽕녀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매운맛도 있고 약간 간장 그런 거 맛 간장 넣어서 짠 맛도 있어요 짠 맛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샤오로샤가 야식 같은 밤에 그런 시킹도 있어서 그게 야식이야 왜냐면 중국도 야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맥주 한잔하면서 약간 우리 골뱅이 먹듯이 그냥 이렇게 먹는 거 같았어요 제가 그때 도와드렸잖아요 온천은 꼭 가보셔야 된다고 일본 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롱샤도 롱샤도 이 문화를 한번 중국 사람들 이런 걸 왜 먹을까 먹어보면 이게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하에 가면 롱샤도 꼭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자 경비를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뢰인이 처음으로 제시한 여행 경비는 99만원이었거든요 네 참고로 쓰리고투어팀은 첫날에 40만원을 40만원을 근데 비행기 값이 10만원씩 더 비쌌죠 그렇죠 자 위커 상로팀은 첫날 경비를 얼마를 쓰셨습니까 41만 1,000원? 뭐 큰 차이네 비슷하네요 비행기 값이 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그게 만 얼마 차이가 결국은 맥주 차이야 네 맥주 먹었냐 안 먹었냐 차이 우리 따지자고 수미양은 너무 편했죠 언니가 다 해주니까 그랬어요? 언니는 통영을 했고 저는 돈을 관리했어요 네 맞아요 둘이 여행하면 너무 좋은 콤보인 게 중국어 할 줄 알고 한국어 할 줄 알고 영어 할 줄 알고 어디가든지 뭐 저희 이것도 기회인데 중국말 조금 배워볼까요? 배워봅시다 요즘 다들 중국어 너무 관심 많은데 일단 안녕하세요 부터 가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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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큐즈미 알면 좋겠죠 익스큐즈미 예의받은 관광객 하려면 이게 익스큐즈미는 부하어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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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부치 두부치 그거 알지 영어 많이 봤잖아 두부치 맥관시 두부치 맞아요 스퀄리아 야 영어 몇 가지는 알지 우리가 네 맞아요 또 뭐 하나 늙었네요 어떻게 늙었네요 어떻게 늙었네요 네 니 랏어 니 랏어 니 랏어 유치하네요 뭐예요? 유치하네요 타이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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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늙었네 할 때 늙었네 할 때 늙었네 할 때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 아무튼 전반전 잘 봤고 이제 후반전을 보는데 결경양 네 후반전에 정말 엄청난 분이 등장한다고요? 전반 너무 재밌다 누가 넣어요? 네 맞습니다 누가 넣어요? 주결경이 네 또 있어요 어? 쌍두인가요? 그렇진 않고 오늘 최초 공개인데 네 가족이 나옵니다 오 오 자 이겼다는 어떻게 이겼다 유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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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위커 쌍로의 생활여행 두 번째 브이씨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점이 호텔이죠? 네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맞다 오늘 바뀌었지 여기 맞아 47 여러분은 저희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펑펑 쓰도록 합시다 우리 마탱이가 갔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구석탱이 마탱이 하지마요 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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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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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오늘 아침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저 그러면은 배고프니까 조지 먹으러 갈까요? 어떤 거? 그냥 사나이 사람처럼 현진 그렇지 로컬처럼 이거 먹어야 돼 조지 먹으러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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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종류를 우리 먹는 아침을 볼까요? 고마워 패스트포즈집 어? 뭐야 여기 패스트포즈집 아니야? 어 맞아 근데 여기 저 지금 먹는다고? 어 근데 원래는 여기서 잘 안 먹는데 근데 여기밖에 안 팔아서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어 그래 아 뭐 다른 거 파나요? 그냥 나라마다 파는 음식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다양해요 밥도 있고 막 그런 거 우와 신기하다 메뉴가 다른 거 주가친 거 그치? 근데 이게 원래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냥 편하고 네 신기해서 오우와 너무 먹네 지금 되게 되게 아침에 원래 죽 먹어요? 중국에서? 네 죽도 먹고 네 아파요 먹잖아요 죽을 아쉽겠다 김숙 씨는 아플 때만 드시죠? 저는 아플 때만 먹죠 그래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대장 내시경 전날만 먹습니다 네 죽에서까지 중국 향신면 맛이나 요금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 죽도 진짜 맛있는 거 같다 황제? 응 찍어서 먹어봐요 원래는 안 찍어 먹는데 찍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짠 거예요 짠 바이에요? 네 아 근데 죽에다 이거 원래 찍어 먹어요? 아니면 별경 양만 찍어 먹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먹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하하하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뭔가 아침인데 밥을 페스티보드심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응 뭐 다른 거 뭐 다른 거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도 재밌고 밥 먹었으니까 더부룩하다 좀 아니면 아까 올 때 봤는데 옆에 자전거 같은 거 있는데 우리 자전거 타고 아 어 또 나 진짜 안 간지 엄청 오래됐어 나 자전거 진짜 좋아해 그럼 타러 가자 운동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열경 투어가 있네요 응 본인만의 가는 길과 같이 먹고 이제 운동해야죠 이제 운동해야죠 어 어 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자전거 빌릴대가 맞는 거야 remove 이거 우리 자전거 빌리려면 여건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근데 이거는 몰라 우리 뭐 티.. 뭐 자전거 가지고 이 타고 그런가 봐. 도망갈까봐, 돌려주지 않을까봐. 어! 맛있어! 반박만 돌려주는 거죠? 네, 맞아요. 시간, 한 시간, 처음에 한 시간은 무료죠. 무료예요? 네. 뭐야, 뮤직비디오야. 한다고 위험하지 않았어요? 네?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그렇지? 이거 진짜 그냥 프랑스 같다. 프랑스 같아? 어. 아, 여기가 원래 프랑스 조개지갑.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와. 조개지갑? 조개지갑. 조개지갑. 저기 앞에 가면 얼마 안 남았어. 뭐가? 우리 학교. 아, 언제 학교 가는 거야? 학교 왔다? 네. 사실은 엄청 가득 찼어요. 딱 우리 학교여서 그냥 온 김에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이제 내 모교 향을 달리는 거야. 상하에 있는 음악 학교 다닐려고. 귓바닥 동그란. 네. 그 음악 학교 다닐려고 상하에로 이사 갔어요. 둘째 날 우리 학교 쪽으로. 학교 쪽으로 괜찮죠? 네. 저희 학교. 저희 학교입니다. 예술 학교 같은데요? 예술 학교. 예술 학교. 예술 학교.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나요? 학교 구경할 수 있어요?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못 하고 있어요. 원래 저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우리 맨날 여기 수업 시간. 수업 시간 가기 전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그. 태양 찡찡할 때 여기서 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학교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치? 아 진짜. 여기는. 그. 수업 받는. 그런 데야. 아. 아. 아 시험이야. 아 시험이야. 이거 어디서 하세요? 혹시 옛날에 담임 선생님. 어머. 아. 아 왜 이렇게 저 얼마 담임 선생님이에요? 진짜. 네. 중학생 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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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가 내 흔여여. 야. 이게 여동생이야? 이리와, 이리와. 맞네, 애기네. 이리와, 여동생이야. Say hi. 어머, 동생, 친동생. 되게 상큼한. 진짜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닮았어요. 그래, 들어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원래 끝이야? 아, 저 끝이야? 아니,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수업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 수업이 뭐가 중요해. 지금 언니가 왔는데. 너무 꿀한데. 그래서 밤에 따로 만났어요. 어머, 언니가 오랜만에 학교 갔잖아. 몇 년 만이야, 그렇지? 어땠어? 진짜 솔직히 저번에 언제 온지 까먹었어. 근데 진짜 이게 오랜만에 오니까 옛날에 무서웠던 선생님들도 뭔가 엄청 반갑고 막 애들도 너무 귀엽고 보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역시 그 모교가 진짜 이게 시간, 시간 지나도 계속 그런 좋아하는 감정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겠다. 네, 되게 스타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 모르는 사람도 막 사전 찍고 그랬어요. 뒤에 뭐 할 거 있어? 아니, 내가 아까 알아봤는데 여기 무슨 건물 위에 관람차 같은 거 있대. 뭐가 있거든? 백화점에서 관람차에 있어요. 백화점 위에? 건물 위에 있다는 거죠? 네, 그거 한번 타러 가보자. 가자! 어떡하다. 건물 위에 관람차요? 이거 원래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람차를 타러... 건물 위에 그거에 관람차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 위에 관람차 뭐야, 저게? 저... 저거예요. 어딨어? 아, 저 이거... 황당했어요. 우와! 이거 무섭다! 진짜 무섭다, 저거. 이거 진짜... 잠깐! 이거 진짜 무섭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옆에 붙어있는 거잖아, 이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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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올라가고 있어. 어머, 어머.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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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올라가고 있어. 어머, 어머. 근데... 되게 위험하고 올 줄 알았는데 뭔가 타면서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이거 무섭다. 너무 무서워. 아니, 진짜 나 진짜 무서워. 저 지금 손이 좋았어요. 저 되게... 아, 지금 저 우는 있다. 갑자기...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갔어, 지금. 저는 오자마자 누웠어요. 언니! 아, 진짜 겁없어. 뭐야.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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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해. 무서워해. 너무 무서워해. 너무 무서워해. 진짜 너무 무서워. 이게 실제로 느껴야 돼. ciamo ae. 네. 자, 밖에 한번 보세요. 아, 우리 점점 올라가고 있어, 지금. 아! 점점, 점점, 점점! 오빠랑, 봐봐, 봐봐, 지금, 우리, 흐! bral, 봐봐, 봐봐, 지금, 우리, 지금, 지금, 지금! 뭐라, 지금. 지금? 형경 씨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형경 씨 이런 거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저 느낌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icio.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하하! 이러면서 흔들어 볼까요?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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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하지마 한 번 해보겠네 아 진짜 저는 쇼핑몰님께 강력 추천합니다 어제 제가 동방몬도 갔다 오고 생일 금융샷으로 갔다 왔잖아요 만약에 언니가 왔을 때 날씨 안 좋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올라갈 바에 날씨가 안 좋으면 여기로 올라오는 게 또 나을 것 같아요 저게 유명한 대로 아니죠 새로 생기는 대로 그죠 흠 재밌어요 자 오늘 진짜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나 아직 배고픈데 그쵸요? 나 주문했을 때 뭐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에스 샤브샤브샤브샤브 허가 뭐야 허가 먹고 싶었어 먹으러 갈까? 아니 왜냐면 오늘 같은 날씨도 허가 정말 딱 잘 어울려 아 맛있겠다 폭풀이 허가 저 지금 영화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안 와요 먹어 우리 지금 허가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허가 먹는 데인데 허가 먹으면서도 공연 볼 수 있대 공연? 어 공연 보고 밥 먹자 마지막에 욕심부려서 다 시켰어요 아니 돈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죠? 많이 남았죠 다 시켰어요 아 공연 보면서 밥 먹는데요? 네 아 요즘 약간 또 고급집 아니었고 네 가면 받기도 없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까워서 가까이 처음 봤어요 여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엘리비스 딱 열리지 마잖아 가야감 같은 거 여기가 여기가 큰 년인데 여기가 큰 년인가봐 오 우리 자리 쏙 글신대? 우리 자리 몇 날이야? 글신대 글신대? 오케이 여기 어 여기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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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신기하지? 병급? 아 너무 신기하죠?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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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 공연은 그냥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네 밥 먹으러 간 거니까 우와 이건 좋다 그러네 공연도 보자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 아 아 아 아 아 밥 먹으면서 저러면 진짜 재밌겠다 네 그쵸 언니 재밌지 이런 거 한국에서 정말 볼 수 없는데 맞다 오 오 오 와 이게 바로 호구 호구야 뭐야 주림이야? 와 아 아 아 와 아 음 맵네 너무 매워서? 저게 향신료 때문에 저게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천엽이에요 자 이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소스를 만들어줄게 시골하고 저 개구리 뒷다리까지 가능합니다 아 소민호야 소민호야 소민호가 당황했어 여유여유 너무 현지식 말고 좀 한국식으로 좀 편견시켜줘 내가 그냥 오리지널 만들어줄게 그거 뭐야? 나 저번에 송도 가서 이거 영지식인 줄 알고 마셨다고 이건 기름인데 이건 기름인데 마시게 생겼네요 진짜 소스를 기계 제조 없이 똑같이 생긴 옹호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는 거야 많이 넣어도 파도 야 고수도 있어 고수도 어 나 제가 고수 좋아하거든요 은행이죠? 고웅이 메시요 굴소스도 있구만 소스 맛있겠는데? 팁을 주자면 여기에다가 국물 조금만 더 덜어도 돼요 이런 현지인 팁은 꼭꼭 알아줘야 돼 이거 투수맛 이거 투수맛 완자인데 와우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 그치 반반씩 나눠줘야지 네 투하 투 투다 하 뭐 해도 되니? 지금 진짜 재밌겠다 그냥 형이 좋아 맛있겠다 여기 뭐 양 돼지 소 이건 소고기 이거 내가 좋아하는 버섯 좋지 이거 조금만 화끈한 게 키워줄 수 없나? 오우 확정하게 그냥 최고까지 고기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아 결기 형이랑 저런 게 좋네 오우 빨리 아 미치겠네 진짜 고기랑 내가 좋아하는 버섯 같이 먹어 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우 맛있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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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까지 여기 나는 거 같아 땀 흘리면서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저 소스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소우미가 또 냉장하게 유기해줘야 되는데 오 맛있다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소우미가 맛있으면 우린 다 맛있는데 어 아 이쯤 되면 그거 먹어도 되겠다 왕탄 응 됐어? 어 아 먹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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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들어가 있는 완자 같은데 어 뭐냐? 모양 이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 왜냐면 겨경 언니가 뇌를 시켰어요 뇌를 시켰어요 뇌를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어 뇌를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어 뇌지 뇌? 뇌지 뇌? 어 뇌지 뇌 뇌지 뇌를 시켰어요 어떻게 생겼는 줄 아는 건 뭐죠? 뇌지 뇌는 어떻게 생겼어? 그냥 사람 뇌 처음 생겼어요 어 뇌야 이건 뇌야 이건 뇌예요 뇌 한번 먹어볼게요 순두부 이거야 이거? 오 뭐야 순두부야 순두부 진짜 순두부같아요 순두부 무 맛 저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소스 빼고 뇌는 그냥 두부 같아요 두부 솜두부 순두부 순두부 아 순두부 다 먹으면 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아, 먹는다 오, 도전 정신이 있네 나쁘지 않지만 그냥 심기 불편해요 내가 남의 뇌를 먹고 있어 되게 흐물흐물하고 그냥 무 맛이에요 맛이 없어요 뇌는 다르지 기름지죠? 고소한 맛은? 응, 네 오늘 잘 먹는 거 우리도 돼지네, 먹나? 돼지들은 안 먹어요 돼지들은 안 먹어요 돼지들은 안 먹어요 아, 뭐야? 이거? 있잖아, 아까 네가 말한 거 천엽이에요, 천엽 천엽 소의 위 버덕버서 형아, 맛있어, 쫄깃쫄깃 천엽도 와, 뭐? 천엽 익었을려나? 익었던 것 같아 천엽이 여기 있는데 엄마, 나 여기 와서 배우고 다 안 먹어본다 하하하하 근데 저 별로 거부받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한번 먹어보고 안 맞는다 싶으면 고객을 그만두고 막 안 먹어보고 이런 거는 싫어요 제 자신은 오전한 거 되게 좋아해요 한국은 난 샤브샤브야 맛있게 먹어 이건 난 샤브샤브야 맛있게 먹어 이러면 난 샤브샤브야 맛있게 먹어 약간 샤브샤브 좀 더 진하고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모든 재료가 맞아, 나도 한국 샤브샤브 먹었을 때 약체 엄청 많잖아 화장실 잘 가려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화장실 잘 가려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화장실 잘 가려면 이거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 한국은 건강해지고 막 가벼워진 느낌이라면 이건 되게 요리를 먹는 느낌이 들어 오늘의 영화는 성공적이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어서 너무 다행이야 38만 6천 4백 2십 원 되게 맛있게 먹었어 금액이 좀 저렴하네요 어디 음식은 그쵸? 그리고 저희 호텔 되게 저렴하게 가가지고 진짜 많이 시켰는데 아직까지 이거 먹을 게 이만큼 남았어? 내가 봤을 때 우리 일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중국이 엄청 많은데 엄청 가격도 싸 아, 맞아 그것도 장성이지 그렇지 우리 이거 남은 돈을 어디다 쓰지? 그러면 우리 어제부터 유람선 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오늘은 유람선 사자 유람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람선 땀 흘리면서 허거 먹고 바람 쐬면서 진짜 이게 사나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가면 어 근데 유람선 진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저는 못하고 왔거든요 오! 오! 오늘... 나왔다 오! 나 이거 산 거예요 아이고 난 한국에서도 타고 싶었는데 한강 막 그런 거 배 있잖아 맞아 드디어 지금 내 5년 동안 꿈꿔왔던 꿈을 이루어지는 건가요? 555, 500원 건강이랑 다른 문제인가요? 진짜 예쁘다 이거요? 활기가 이게 훨씬 넓고 화려해요 광복궁 보는 게 다르니까 많이 다르긴 할 거 같은데 네 날씨가 정말 좋다 어제 어디가 빌드 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오, 야, 빠르다, 빨라, 빨라 우와, 줘봐 야, 이거 찍어야 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좋을 거야 저거 봐요, 진짜 예뻐요 되게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사람이랑 저렇게 열악을 타면 너무 재밌는데 네, 생활의 마지막 밤이에요 아, 이러니까 좀 슬프다 아, 상하이 진짜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아 너무 매력 있어, 나 상하이 너무 좋아 처음에 결경언니와 단둘이 상하이 여행이라 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오글거렸어 언니가 나를 인도해주는 걸 보고 난 좀 약간 뿌듯했고 조금 좋았어 진심이야? 아, 진심이야 내가 좀 중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고마워 나중에 둘 다 성인이 돼서 한 번 더 가면 그것도 새롭겠다 아, 난리 나시죠? 나 오늘 예쁘겠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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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좀 일반이랑 다르죠? 그럼 일본이랑 사는 한참 다르죠? 그렇죠 박수! 박수!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다르죠? 그렇죠? 그런 사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가까워! 비행기 타면 정말... 두 시간 안에 다 왔다 갔다 하는덴데...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네... 말이 다르지... 말도 다르고... 아, 그래요...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을 먹은 것도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외국 나가면 꼭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먹어보거든요... 아... 맛이 다 달라요... 맛도 다 다르고 메뉴도 다 다르죠... 그 나라만의 메뉴가 있고...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죽을 팔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죽이에요? 그냥 간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간은 되어 있는데... 흰죽! 흰죽인데 솔직히 아침 가자마자 다 좀 향신료가 있는 거니까 속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흰죽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담백하게...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같은 패스트푸드점이지만... 상하이 패스트푸드는 저랑 또 판다라는 거... 맛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견... 사람들이 이런 거 먹으면 나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사실... 뇌는... 아, 뇌... 처음 도전하기가 좀 겁날 수 있잖아요... 근데... 촬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전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호기심이 많아요... 원래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저희 집안이 다... 새로운 거 다 먹어보는 그런... 다행이다... 오리노도 있습니다... 오리네? 오리네? 오리도... 오리 진짜 맛있는데... 그게... 오리... 머리만... 오리 진짜 맛있는데... 오리 넣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아, 머리채 나와요? 머리채?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가 다른 거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니, 제가 오리 머리 진짜 좋아해요... 마치 외국 살다가 김치나 고추장을 만난... 한국 사람처럼... 오리머리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살이 되게 맛있대... 근데 중에서 먹으면... 항상 이렇게... 닭고기를 먹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언제 가면 눈을 뜰 거 같아가지고... 잘한다... 옆에는... 깻잎이나 상추랑 머리를 좀... 눈을 덮어주죠... 이렇게... 이렇게... 매너죠... 아니, 경영씨가... 아까 막... 신나서 고향 음식 먹었는데... 이렇게 빨갛게 무치고 먹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처럼... 어느 날 하고 싶었을까... 어느 날 하고 싶었을까... 그렇지... 자, 하여튼... 용기 있는 소미양 덕에... 하여튼... 먹방 잘 봤고요... 돼지 뇌까지... 네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내 인생의 첫 여행을... 아주 로맨틱하고... 재밌게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상하이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멋진 야경도 있고... 아주 좋은 관광지도 있으니까요... 아주 재밌게 즐기다 오시면 됩니다... 네... 완벽한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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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미코 상단으로 따라오시고... 투표해 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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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위코 상루의 여행대로... 상하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자... 82표거든요... 자... 스웨이 고 투어 82표... 상하이 로맨스... 위코 상루... 아... 뒤가 중요해, 뒤가... 자, 한자리 숫자, 한자리 숫자... 1, 1자리 숫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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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야! 어, 0이야! 아... 아... 아 아닐! 아 Constant! 아ити 잇! 78표 100표 자, 우리 승리팀의 기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일단 저희가 그 여행을 대신 설계해주는 거니까 마음의 불안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잘 설계하고 온 것 같아서 그래도 뿌듯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틀트립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여행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걱정이다. 이 경비로 갈 수 있을지 말지 고민이다. 여행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배틀트립 홈페이지나 SNS에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N가지 꿀팁 배틀트립 여행자를 위해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토요일 밤 찾아갑니다. 여행을 통해 배워가는 모든 이야기 세상이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트립! 헛과야 투어 숨겨진 명소 서부상으로 강원도 가입고요. 레츠고! 레츠고! 엘철트 제스! 형이 형, 김제독이 하나가 되는 거야. 아, 왜 때려?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지? 나를 생각한다면 don't touch me I'm so fine, I'm so fine 나를 생각한다면 don't touch me 이제는 누굴 사랑하고